모두가 학생들이 돌아가시나 교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. 내일 결전의 날입니다. 내일은 24시간 경배 찬양을 할 것입니다. 이른 아침부터 다시 이른 아침까지 24시간 우리는 경배 찬양을 할 것입니다. 그걸 위해서 각자 지금 각자 신속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. 북을 싣겠습니다. 모두 일어나십시오. 이동하겠습니다. 꼭 받아가세요. 선발된 주꾸분. 바로 빨리 오십시오. 엄마. 아빠. 사랑아. 사랑아. 프리아나한테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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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